드디어 본선 저희는 떨어질 자신이 없습니다 생존자답게 생존해라 기다려봐 우리가 보여줄게 우길 것 같습니다 우린 할 수 있어 신선한 피 없으면 아줌마 파도 속에 모든 걸 이건 주민등원에서 없던 그림이에요 정말 막강한 대결이었고 빅매치였기 때문에 이거는 100% 이긴다 압도적이었죠 피처링도 완벽했어요 세미파이널 4강 무대에 지출할 최종 4위는 과연 누가 될지 최종 공연비 결과 조기 탈락을 안 해주면 좋겠다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We are K-POP MNET